10시 21분이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7일 새벽부터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일 28일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카페인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됩니다. 많이 화제가 됐어요. 첫 번째 키스 씬이 있었거든요. 그래도 너 그럼 방송 스타일 하지마. 네, 암튼 굉장히 화제를 몰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? 두준분이나 뭐, 준혁분도 그런 픽션에서 한 번 팬분들 마음의 화제를 일으켰죠. 그러니까요. 지금 불을 질렀습니다. 요섭분이 이럴 줄은 몰랐다. 약간 배신감 조금의 그게 요섭이 아이디어인가? 네. 아니에요. 아니 왜 요섭분이 그 뮤비 뮤직비디오 회의 때 아마 재기업은 그때 그랬었는데 저도 준혁이처럼 아니 가성공이 나한테 전화하셨어요. 와 키스 씬은 못할랬는데 뭔지 아니 키백이가 나한테 전화했어요. 에이 아 진짜로 아 이게 커피를 안올리는데 이런 거 에이 형 안올리니까요. 원래 여자 주인곡이 없었잖아요 시안에 원래 두 개 나오는 거였지 커피 마시는 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아요 네 진짜 너무나도 저희가 처음 작업을 해본 거잖아요 이기백 감독님과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요섭이는 성도 모른 사람은 김기일 감독이라고 아버지는 받고 와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근데 자기도 안해 그게 그게 찍기 너 김 김용준 아니야? 두둔 용준아 두둔 용준아 두둔 네 아무튼 네 굉장히 멋진 뮤직비디오 나올 거 같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송하윤님께 감사 드린다고 전환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팬분들 너무 질투 많이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네 네 멋진 작품을 위해서 근데 TV에 되게 됐어 벌써? 네 키스하는 게? 키스... 아 키스시면 편집된 거야? 아 키스시면 편집된 거야? 와 형 땀난다 땀난다 아예 기대를 안했고 소납도 안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그래서 비디오 안무 영상이 생긴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이 전에 안무 영상 같이 찍었죠? 그것도 아 그냥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메인보컬이란 이미지 춤을 생각 안하니깐 그런 거를 좀 아 나 사실은 안올리고 말만 쓰지 넌 나 칭찬 중인데 일단 네 뭐 준영이나 이런 친구들은 원래 잘한다고 생각해갖고 워낙 또 춤에 일각이 있는 친구잖아요 어 준영이 대박이다 아무튼 형님 보셨겠네요 저거구나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사전 녹화하는 거 아니에요? 첫 번째 방송 첫 방송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끝